첫 번째 뛰는 선수가 기선 제압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팀의 힘을 부르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화면 왼쪽 검정색 띠가 부천시 유도회관, 화면 오른쪽 청색 띠가 용인대 대한 유도관입니다. 부천시 유도회관은 김소연, 오하은, 박은경 선수고요. 용인대 대한 유도관은 백채연, 이유화, 조인서 선수입니다. 첫 번째 경기 시작되죠. 시작됐습니다. 김소연과 백채연. 첫 번째 어떤 선수가 먼저 기술을 걸지요. 모두 걸게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다리를 툭 쳐주는 것은 상대 중심문을 떨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자세를 만들기 위한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소연 선수 잡았어요. 절반입니다. 그리고 누르기. 완전히 눌렸네요. 누르기 들어갔습니다. 목을 확실하게 잡았고요. 4초만 있으면 경기 끝나요.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1초, 10초가 되면서 누르기 절반. 한 판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김소연 선수가 초반에 잡는 동작이 아주 날카로웠고 본인이 좋아하는 틀어잡는 동작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경기를 전반적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소연 선수가 한 판 승을 거두면서 부천시 유도회관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좋아하죠. 좋아하죠. 또 두 번째, 오하은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갑니다. 자, 지금 만들어주고. 아, 그냥 스스로가 무너졌어요. 백채연 선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졌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김소연 선수가 모로 돌리면서 절반을 따내고 하는 모습. 상당히 연결 동작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하은 선수와 이유화 선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 주시면 김양호 주십니다. 네. 오하은과 이유화. 첫 경기를 내준 용인대 대안 유도관의 이유화 선수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유화 선수가 또 이렇게 줘야지만. 이 경기 저버리면 2대1로. 2대0으로 일단 윈대 유도관이 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기를 이유화 선수가 잘해줘. 자, 박다리 한 판. 5초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부천시 유도회관 결승 진출에 이미 성공을 했고요. 우승이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아, 참지 말자. 네. 오하은 선수 박다리 한 판을 따내는데요. 네. 아, 큰 기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뭐 시작하자마자 경기를 끝내는 오하은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박은경 선수는 마음이 편하죠. 네. 지더라도 이제 일단 금메달을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왼손으로 상대의 도북 가슴 기술을 잡자 말자 바로 오른손이 올라가면서 밧다리 하체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런 동작이었는데요. 아우, 잘 들어갔어요. 아, 일방적인 경기였고요. 이미 우승이 확정된 상태에서 부천시 유도회관은 이제 박은경 선수가 나올 텐데요. 네, 용인대 대안유도관은 조인서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조인서 선수 팀은 졌더라도 본인은 또 이겨야죠. 그렇죠. 박은경 선수도 또 최선을 다해서 부담없는 그런 경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박은경이 잘 잡네요. 네, 잘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 판으로 끝났습니다. 3대0 완승입니다. 부천시 유도회관 소속 선수들이 잡기가 아주 좋아요. 잡는 동작이 완벽했고요. 그 이어서 기술을 들어가는 동작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네요. 네. 아, 뭐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천시가 3대0으로 금메달을 목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서 안다리 걸리면서 제대로 허리를 돌리네요. 네, 허리가 완전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다리를 상대 안쪽으로 차주면서 한 판을 만들어내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고부 단체전 부천시 유도회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또 같이 모여서 또 응원 한 번 하고 네. 안주 선수들이 3대 우승하고 네, 본인 세 명이 다 이겼기 때문에 특히 더 기쁘겠죠. 이 선수들이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아닌데 평소에 유도를...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고 correct?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